낭만 도시가 찾은 새로운 여행지 뜨거운 햇살과 열정이 가득한 도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를 사랑한 세계적인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이 코르네트 바르셀로나에서 만날 수 있는 그의 많은 역작들과 완성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까지 가우디가 태어난 레우스부터 어린 시절을 보낸 포블레트 수도원 그의 생의 발자취를 따라 가우디를 만나고 느낄 수 있는 낭만의 도시 바르셀로나로 떠나는 여행 9월 9일에 방송됩니다